저 잉기지 받을 거니까 차차차차 같이 해주세요. 고팽님. 여러분들 저 있는 데서 뒤만. 나 웨스트에 있어. 채팅 보세요. 세이치 보세요. 저부터 노스에 짧게 갈게요. 지그재우로 갈게요. 지그재우 사우스에 붙어서. 이 가드 하나만 제거할게요. 고팽님 저 어떡해요. 사우스에 붙어요 여러분들. 밥 맞지 말고. 여러분들 웨스트로 살짝 돌아봐. 웨스트로 살짝 돌아봐. 여러분들 갑니다. 이스트로 깊게 갑니다. 5,4,3,2,1 이스트로 깊게 치고 바로 빼. 바로 빼. 좋아요. 빼요 빼요. 쟤네 뭐 집에서 돌릴 것도 없어요. 빼요 빼요. 다시 왔던데 밭 쪽으로. 이제 가드. 가드 너무 많다. 이스트로 계속 빼. 이스트로 같이 들어갈게요. 이스트로 이제 마운트업 할게요. 쟤네 노스로 나가나요? 안 나가요 아직. 저희는 노스박으로 갈게요. 이스트로 돌아와서 나와주세요. 마운트업 다 하셔가지고. 저로 마운트업 못했어 혹시? 네. 천천히 나와서 마운트. 빨리 오세요. 여러분들 얘네 나간다. 나간다 빨리 와 빨리 와. 빨리 와 빨리 와. 여기서 디마. 캐치할 수 있는거야 캐치. 다 끝내야 돼. 다 끝내야 돼. 다 끝내야 돼. 한번에 끝내야 돼. 세 Эicion Sky. 다 끄미가 돼. 바로 그 일이다. 쟤네 1위. 2위의 여행이 호흡을 나면. 1위의 여행은 전의 뺄 좋았어. 안 나야 돼. 히어 플랭은? 잘 모르겠어요. 어디있어? 힐러? 여기 찾을 수 있어요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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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오전... 오전.. 마다수 GO 네, 이것은 어디있어? 자, 이것은 어디있어? 코펜님 핀 찝어줘요 빨리 미그룹 중 칩수 내렸어요? 디마 했어요 디마 이 핑에 디마 네 콩님 콜 따라갑니다 이제 오케이 잘 들으세요 콩님 파티 콩님 파티가 3 파티라고 치고 콩님 파티는 2 파티 따로 하고 1,3 파티는 같이 합니다 코펜이랑 드라이 파티는 1,3 파티니까 1 파티 때 같이 합니다 콩님 파티만 따로 왔어요 네 네 다 나왔어요 네 집중할게요 이스를 살짝 뺄게요 맞슴 맞슴 여여여여 던 던 던 던 던 트라이트 슬림도 내렸어 애들 지금 내렸어 음식먹고 오버타지 싸수로 오세요 싸수로 오세요 콩님 잘 잡으세요 싸수로 오세요 잘 찾으세요 보라색이랑 헷갈리지마 보라색이랑 헷갈리지마 잘 찾으세요 잘 찾으세요 콩님 파티 콩님 파티 콩님 파티 콩님 파티 5 고 Sociedown 공격 멈춰 앞에 있지마 앞에 있지마 앞에 있지마 앞에 있지마 기다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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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노스위스로 잠깐 걸어와봐 폭린 노스위스때 다 나오면 좀 콜 좀 해줘 그리고 1파트는 나 따라와? 폭린 파트는 저기 뒤에 저거 좀 봐줘 네 우리는 플레이트 체험 보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1파트는? 1파트 3파트는 1파트 위에 모두 다 차가워? 거침에 지마한은 말씀드릴게요 안 돼? 계속 계속 잡고 계속 잡고 계속 잡고 에스투크 조심 기다려 기다려 우리 지금 1파트 앞에 싸우수로 3! 2, 1! 이거 애니로 와 애니로 와 애니로 와요 여러분들 애니로 와 나봐 괜찮아 애니로 와 괜찮아요 여러분들 애니로 와요 여러분들 나봐봐 나 징 좀 찍어줘 애니로 와 여러분들 애니로 와 꼽팽님 죽었어 나봐 여러분들 나 징 찍어줘 나 위치 보세요 내 위치 다시 S 서브를 걸어와요 여러분들 S 서브를 걸어 S 서브를 걸어 집중 집중 S 서브를 걸어 S 서브를 걸어오세요 앱 박는다 대기 대기 우리 초크로 안 갈거야 웨스트로 와 차라리 웨스트로 와 앱 뒤따라 갈게 웨스트로 와 대기 여기 초크에서 대기 전 넘어가 대기 여러분들 애니에서 대기 여기서 저거 드레임 좀 봐줘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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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W하고 S 서브를 들어온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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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파티 2파티 1파티 3파티 나눌거야 4파티랑 포팽님 파티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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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그냥 따로 할게 대기 하세요 대기 하세요 나누면 안돼 나누면 화력이 안나와 저거 지금 블랍이 LW 여러분들 LW 콩대기 5,4,3,2,1 우리 다 LW 먼저 방는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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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해 얘네 이제 세컨 들어올거야 대기해 대기 대기 우리 LW 스텝업해 스텝업해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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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서브를 지금 카운터 지금 5 여러분들 나봐봐 나봐봐 3,2,2 약개치고 바로 애니로 스텝업 애니로 쭉 카이팅 애니로 쭉 카이팅 애니로 쭉 카이팅 해야 돼 여러분들 내 위치 마 형들 어디가 왜 도망가고 있어 여러분들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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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 내 위치 봐 다시 앞으로 와 그럼 날봐야 돼 어 날봐 날봐 대기 대기 얘네 들어온 대기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지금 S 서브를 스텝업 우리 9초 남았어 스텝업해 괜찮아 스텝업해 비벼 비벼 S 서브를 와 나인데 봐 지금 나인데 지금 5 4 3 2 2 애니로 카이팅 나이스 잘 가졌어 잘 박았어 애니로 카이팅 애니로 쭉 카이팅 괜찮아 QW 애니로 카이팅 해 아니야 차라리 S 서브를 여러분들 내 위치 마 미안해 미안해 S 서브를 와 내 위치 마 여러분들 나 S 서브를 뚫고 내 위치 마 여러분들 애니 애니로 가지 말고 S 서브를 S 서브를 와봐 여러분들 나 봐봐 나 힐업 좀 그럼 S 서브를 봐 나일까 S 서브를 와봐 나 힐업 좀 S 서브를 와봐 S 서브를 빨리 너 쿨 돌아왔어 S 서브를 와봐 빨리 S 서브를 집중 집중 괜찮아 우리 N 서브를 스텝업 해봐 대기 대기 힐업 해주고 N 서브를 와 N 서브를 5 4 3 2 2 2 2 2 2 2 2 2 3 2 3 2 3 2 3 2 3 2 2 3 2 2 3 3 3 4 4 4 5 6 5 6 7